전경심에 대한 영장을 천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 공병호입니다. 마침내 10월 21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의부 부장 고형고는 입시 비례와 관련된 5가지 제목, 사모펀드 비례와 관련된 3가지 제목, 증거인멸과 관련된 2가지 제목, 모두 10가지 제목으로 조국에 처인 전경심에 대한 영장을 천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경심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까지 더하면 총 11가지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된 셈입니다. 정경심의 비리가 밝혀지게 된 것은 집요한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 조사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경찰의 혐의 사항은 그동안 언론들의 집요한 보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경심의 구속권입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경심의 혐의 자책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경심은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 판단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방어막으로 해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뇌종량과 뇌경색 진단 등을 이유로 해서 건강상태를 부각시킴으로써 검찰의 영장 청구에 완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 측의 태도입니다. 정경심이 주장하는 뇌종량이나 뇌경색을 입증할 만한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그녀의 맹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의 시퍼런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영장판사들의 기행, 잘못된 행동 등을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은 워낙 잘못된 사실에 대한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경심에 대한 영장이 발급될 것인지 아닐지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조국 사건을 지켜온 저로서는 조국은 정경심과 또 거의 공범관계였다고 봅니다. 정경심이 관여하였던 여러 범죄의 혐의에 조국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혹은 묵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경심이 행한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국이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다수의 증거만으로서도 조국에 대한 기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현재 집권 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수사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조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아주 명렬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조국은 굵직굵직한 어떤 공범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국의 서울대 인건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입니다. 서울대 인건법센터에서 발급한 허위 인턴스는 그의 딸인 조민 이외에 논문 1저자로 등재하는 데 협조해둔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그리고 조국의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게 발급되었고 그와 같은 인턴 증명서는 바로 PC를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로 검찰 측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한 맹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경심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입니다.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정권의 직원인 김경록은 검찰에서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만난 조국과 조국이 김경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또 동양대 연구실이 있는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정경심이 조국과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내용을 김경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국 펀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정경심과 조국의 공모입니다. 가족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조국은 사모펀드는 일체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운영 지침 등을 직접 지시해서 고치도록 작성하였고 가족 자산의 상당 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조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웅동학원 측의 재무 멘탈 혐의에 대한 조국의 협조 내지 조국의 주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집 컴퓨터에서 2006년 9월 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냈던 웅동학원 부동사 가압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캠코는 웅동학원이 이전 공사 때 은행에서 빌린 35억 원에 대한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35억 원 128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128억 규모로 늘어난 채권을 갖고 있는 캠코는 그동안 조국 일가에 대해서 100여 차례 넘게 독촉을 했지만 갚으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조국의 검찰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조국은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조국은 정경심이 방한 대부분의 11가지 범죄 행위에 공범관계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의 물정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는 것은 조국이 검찰 수사를 받는가와 조국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조국 사태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국 측이나 집권 세력층은 어떻든 정경심 선에서 책임을 묻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필사적으로 앞으로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만만찮은 수사 개입과 압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